과거 아나운서라면 주로 뉴스를 진행해 전문직이라는 인상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각종 TV 프로그램에서 자주 등장해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 못지않은 매력을 뽐내는 여성 아나운서들은 톱스타, CEO, 스포츠스타 등과의 결혼 소식을 전해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이혼 소식을 전하는 인물들도 있는데요. 그 중 김경란은 정치인의 아내에서 방송인으로 돌아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경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2001년 kbs 27기 공채 아나운서로 데뷔해 김경란은 현재 프리랜서 방송인입니다. 김경란은 kbs 뉴스의 주중 메인 앵커와 kbs 뉴스라인과 뉴스 광장을 진행했고 스펀지와 생생정보통의 진행을 맡으며 종횡무진 활약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9월 kbs에서 퇴사하고 프리랜서 선언 후 방송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경란은 어린 날의 기억이 깊은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사람들이 깨기 쉽지 않은 틀들을 많이 깼어요. 언론고시 보고 공채로 입사를 해서 그 회사를 퇴사했어요. 그리고 이혼도 했어요. 여러 가지 틀을 안 깨고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자꾸 주의해서 나보고 틀을 깨라고 조언해요. 또한 김경란은 자신의 인간관계가 좋고 깊다고 털어놓으면서 새로운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려워요 라고도 말했습니다. 패션 화보를 찍게 됐어요. 노출이 없는 의상이었는데 섹시 화보를 찍었다는 기사가 났어요. 제 뒤에서 한 선배가 저 들으라고 일부러 요즘 애들은 저렇게까지 해서 뜨고 싶어하냐고 말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다리에 난 상처를 두고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나기도 합니다. 평소 잘 넘어지는 편이라 다리에 상처가 많아요. 어느 날 무심코 스타킹을 안 신고 제작 발표회에 갔다가 전신 사진이 찍혔는데 제 다리에 상처를 보고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굉장히 선정적인 이야기였어요. 순식간에 그런 애가 돼버렸어요. 늦게까지 결혼 못한 것도 성격이 더러워서라는 등 그런 말들이 저를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김경란은 어린 시절도 떠올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해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계속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었어요. 6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 그 친구가 자신도 이사를 왔다며 잘 지내보자고 연락이 왔어요. 이후 그 친구를 중심으로 따돌림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방송반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오면 제 책상이 다 널브러져 있고 아이들이 저를 애워싸고 비난했어요. 그런 시간들을 겪고 나니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너무 힘들었어요. 국어책을 읽는데 식은땀이 나면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러한 김경란의 아픔을 듣던 오은영 박사는 진솔한 조언을 해주었는데요. 오은영 박사는 어린 시절 따돌림을 당하면 뇌가 잘 못 자라요. 마음뿐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 영향을 줘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뿐 아니라 대인관계의 기준이나 타인에 대한 시각에 영향을 많이 끼쳐요. 따돌림은 이유가 없어요. 100% 가해자의 잘못이에요 라며 자신만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김경란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잘 모르겠다는 김경란에게 정영도는 사랑해서 결혼하셨던 게 아니냐라며 조심스레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김경란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높은 가치 부여를 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대해서 잘 알고 진행됐던 결혼이 아닐 수도 있었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경란은 과거 갑작스레 결혼부터 발표한 것에 대해서 기사가 뜨고 빨리 결혼을 준비했어요. 사생활에 대해 대중의 오해가 생길까 봐요. 여성 아나운서로서 계속 구설에 오르는 부담감도 있었어요 라고 밝혔습니다. 오은영 박사는 전 배우자에 대해 말씀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서적 교류나 감정적 이해를 받은 경험을 충분히 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김경란은 그 부분이 제일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할 수 없었고 제 감정에 대해 너무 몰랐어요. 내 자신에게 너무 미안할 정도로 몰랐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2015년 1월 김경란은 당시 새누리당 김상민 전 의원과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종교라는 공통점으로 인연을 시작해 6개월의 짧은 연애 후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당시 추기금 1억을 기부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경란은 전남편 김상민 국회의원과 선거운동을 하기도 하였지만 낙선하였고 이때 일이 없는 프리랜서, 방송인과 무직에 낙선한 전 국회의원에게 경제적 갈등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생활고를 겪으면서 미래가 없어 보이는 상대 배우자에게 큰 실망감을 했을 것이고 서로를 원망하고 일이 없으면 그만큼 집에서 두 사람이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없던 싸움도 생기는 법입니다. 그렇게 3년 만에 김경란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 요구 속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학습을 받았던 것 아닌가 싶어요. 내 감정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나만 잘하면 모두 행복할 거라 생각했어요. 나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해 참기를 수십 번 했어요. 하지만 결국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난 이혼해도 멋지게 살 거로 생각했지만 그냥 거짓골이 됐어요. 마음이 너덜너덜해졌다라는 의미를 아실 거예요. 재정적으로 거지가 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재정적으로는 오래 일을 많이 해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혼을 결심한 후 방송 녹화 중에 엄마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았어요. 당시 이혼하려고 한다.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다고 했더니 담담하게 알겠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부모님을 모셔놓고 이야기를 하니 엄마가 많이 오셨어요. 김경란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KBS 아나운서로 근무했으며 당시 남들 눈에는 대한민국 최고 직장인 공영방송에 근무하는 앵커였는데도 본인에게는 암흑기였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밤늦게 라디오를 기가해서 2시간 30분만 자고 아침 뉴스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주 6일째 근무제였고 지방에서 하는 열린 음악회를 진행할 때면 훨씬 더 준비를 일찍하고 제대로 쉬기 쉽지 않았습니다. 뉴스 라인을 비롯해 KBS 간판 프로그램들을 입사 2년 차부터 맡게 되면서 경주마처럼 안방 보고 달리는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과도한 스케줄로 위경연이 일어났는데 뉴스를 펑크낼 수 없어 쓰러지면서도 뉴스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아나운서 시절 상처받았던 일화도 있었는데요. 아나운서 초창기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오후에 이야기를 듣고 부산에 내려가려고 했는데 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이 안 갔으면 했어요. 너는 손녀니까 굳이 가냐? 방송을 하고 가라고 해서 방송을 하게 됐어요. 집에 돌아와 가족들이 없는 빈 집에서 밤새 통곡했어요. 인간이 도리가 있는데 그걸 할 수 없는 직업군에 들어와서 나만 덩그러니 남겨진 게 죄송하고 회사가 그런 결정을 한 게 화가 났어요. 야속하게도 다음날 갔는데 빨간색 옷이 있는 거예요. 회사가 내 마음을 알아줄 필요는 없지만 좋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두 시간 잘해야지 생각하고 뉴스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현재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김상민 전 의원은 정치 활동을 멈추고 목요일 아주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해 의학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장학금을 받으면 한턱 쏘겠다라고 너스레를 떨며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2021년 4월에는 11세 연화 성우 미나리와 재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김경란은 현재도 연극, 방송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와중에 빵과 디저트를 만드는 취미 생활에 빠져 제빵 과정을 수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활발 활동을 하며 다채로운 매력 선보이길 기대하겠습니다.